페오, 네브, 킴님 향수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이레도 썬데이코롱 입고 있는데 쌉싸름하고 톡 쏘는 향이 좋았는데 요즘은 꽃향기도 그리워졌어요 함께 레이어링 할 수 있는 향 추천해주세요 꽃향이 워낙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평소에 그래도 좋다라고 느끼셨던 꽃도 장미, 아까 우리 나왔던 프리지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항상 꽃향에서는 플로롤 계열에서 나누잖아요 딥티크 도선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 정말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런 튜베로즈를 좋아하시는지 워낙 플로롤 계열이 좀 방대하거든요 오렌지 블라썸과 장미향 좋아합니다 일단은 제가 같은 브랜드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원료끼리 매칭하기도 좀 더 편하고 아니면 로즈 오브 노맨즈 랜드 이거 어떠실지 로즈 누아는 시향한 적이 없으시고 로즈 누아도 좋고요 로즈 오브 노맨즈 랜드는 워낙 로즈계에서도 로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좋아하는 로즈 향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향과 같이 레이어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미로 느끼시기에는 귀여운 우아한 뭐 이렇게들 우리가 표현들을 하는 장미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사실 바이레도의 장미는 세련된 시크한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볍지는 않은 왜 친구들 중에 프레드링 말의 포츄리 오브 레이디 이 장미 같은 거는 왜 친구들 중에 진짜 자기만의 스타일 굉장히 명확하고 딱 가죽 자켓 입고 와서 가만히 애들 얘기하는 그렇게 듣다가 딱 한마디 한마디 얘기하는데 막 빵빵 터지고 아니면 왠지 막 우리가 고민 있을 때 가면 그 친구는 이제 해결 방안을 막 얘기해줄 것 같은 근데 이제 로즈 오브 노맨즈 랜드 같은 경우는 뭐 그 친구처럼 카리스마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스타일에 있어서 포츄리 오브 레이디 친구는 좀 내가 따라하기는 힘든 스타일이고 그냥 내가 좀 따라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 스타일로 요즘 뭐 입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기 좋은 친구 네 나름의 좀 세련리도 있고 그래도 제가 그냥 말해주는 건 그냥 좀 사면은 괜찮다는 이야기도 편하게 많이 듣고 그리고 데일리로 이렇게 좀 입기도 좋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그렇게 추천을 좀 드려보면 될까요 박민지님 커정의 아라로즈 샀는데 묘한 미용티슈 냄새가 아쉬웠어요 아 또 아라로즈에서 그렇게 또 느끼실 수가 있으시겠군요 네 사람마다 정말 너무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시간으로 제가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피오? 피오네브 킴님 로즈 오브 노맨즈 랜드 시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시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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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